고말숙 고말숙의 본명은 장인석 개명 전 이름은 장하늘이며 1995년 4월생으로 올해 29살입니다. 키 177cm, 몸무게 55kg으로 엄청난 기럭지를 자랑하고 고말숙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배우, 모델, 프로듀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팔방미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른 데뷔, 고말숙은 중학생 때부터 연애 소속사에 입사하여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촬영 등의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자퇴 후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며 공백기를 가졌고 이후 2012년 아프리카TV를 통해 고말숙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고말숙은 소셜미디어에 발전에 빠르게 올라타 1세대 페이스북 스타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옮겨 다녔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진연기 고말숙은 다른 유튜버나 스트리머 채널에 출연할 때 일진기믹으로 자주 출연했습니다. 연기가 무척 자연스럽고 사실적이어서 경력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며 일진연기 독보조 권탑 등의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 피셜 학창 시절의 일진은 아니었고 오히려 초중학교 때 조금 걷도는 경향이 있었고 고등학교는 일찍 자퇴해서 단체 생활을 어려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비를 거는 남자들이 많아서 맞짱은 많이 떴었다고 하며 말을 툭툭 짧게 내뱉는 성격과 얼굴 이미지가 결합되어 일진연기를 많이 하게 됐다고 하며 그로 인해 자연스러움이 생겼던 거로 보여집니다. 결혼 고말숙은 최근 결혼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맞선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만 29세임으로 항상 버릇처럼 말하던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한다는 말을 지키겠다며 콘텐츠를 제작했고 실제로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사람과 잘되면 결혼까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는 영상에서 밝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뇌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고말숙이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은 힘이 세야 하고 경제력이 너무 높지 않으며 비슷한 지식 수준을 갖춘 남자 키는 최소 175cm 이상 나이는 27 이상 30분이만 ENTP 혹은 ENFP 제외 너무 외향적인 사람은 안되며 운동을 잘하는 100kg 미만의 몸무게를 소유한 남성이라고 합니다. 장신 고말숙의 키는 177cm로 여성 평균 키보다 15cm 이상 크며 남성키로 환산하면 192cm가 되는 장신입니다. 연예계에서도 보기 드문 큰 키를 자랑하며 이 때문에 기린 거인 팔척귀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여성 스트리머 중에 최장신이며 초등학교 6학년 때 키는 173cm였다고 하네요. 고말숙의 키가 많이 큰 비결은 유전자가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학창시절 너무 빨리 자라는 키로 인해 부모님이 옷을 잘 사주지 않았고 그래서 여자인 친구들이 옷을 못 입는다고 놀리면 집에 와서 울었던 우픈 해프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담 고말숙의 펀치 기계 점수는 816점으로 여성으로서는 엄청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주량은 소주 2병 반 양주는 반 병 이상을 마신다고 하며 고말숙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말숙은 특이하게 노래도 못하고 춤도 잘 추지 못하고 심지어 연기까지 발연기 얘기가 돌 정도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고말숙의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게 살짝은 아이러니이지만 오히려 반전 매력으로 인기를 얻는 듯해 보입니다. 공중파 혹은 예능 같은 양지에는 딱히 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만약 라디오 스타 유퀴즈에서 섭외가 온다 해도 거절할 것이라 했으며 본인도 누군가의 팬이었을 때 정말 잘 되어 공중파 같은 곳에 출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멀리 떠나보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